1차 전과목, 1차 기출문제 해설, 2차 전과목, 논술, 약술 한 권으로 끝내기 교재를 소개합니다. 1차 전과목 한 권으로 끝내기부터 살펴보면, 자주 출제되는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11년간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출처를 표시합니다. 주제별 법조문을 수록하여 어려운 행정법을 한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도표와 그림을 통해 입체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진도별로 최근 3년간의 기출문제를 정리하였고, 그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제시합니다. 2차 시험 전과목, 논술, 약술 한 권으로 끝내기로 넘어가 볼까요?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모든 기출문제를 논점별로 구성해 중요도를 별표로 표시하였습니다. 논술형 시험 문제와 일부 약술형 시험 문제의 경우, 목차 위주의 핵심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전과목의 중요한 핵심 논점을 목차로 구성하여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법령 등 암기가 필요한 문장에 기호들을 삽입하여 주의해야 하는 내용을 구분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차 기출문제 해설 한 권으로 끝내기에서는 11개년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구성하였고, 독학이 가능하도록 상세한 해설을 담고 있습니다. 문항별 핵심 정리를 통해 암기 및 최종 정리를 할 수 있고, 회독수, 체크박스 삽입으로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불합격 되더라도 2025년 2차 시험일까지 수강기간을 연장해주고, 개정 강의를 제공하는 시그니처 1, 2차 반. 그 외에도 뉴런 1차 반, 뉴런 2차 반 등이 준비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SD에뉴는 여러분의 행정사 합격을 응원합니다. SD에는 SD에뉴는 여러분의 힘이 young하여 개정 proceeding이 아직 나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